오브젝트 풀링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오브젝트 풀링과 풀링을 하지 않았을 때 프레임 차이를 좀 보여주는 영상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단순한 인스턴스들은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약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정확한 테스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의 CPU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한 건 아니라서 정확한 실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는 무거운 텍스처를 쓰지 않고 간단한 텍스처를 쓰는 이러한 간단한 인스턴스들의 오브젝트 풀링을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고도 엔진 GDScript는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 메모리 관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생성하거나 소멸될 때 명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 타이밍과 패턴이 더 예측이 가능하고 파편화 같은 문제도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모리 해제 비용이 즉시 반영이 될 거니까 풀링을 통해 지연된 메모리 해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텍스처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묶인 것들이 많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뮬렛 총알이나 아니면 단순한 에너미들 삭제 정도는 굳이 풀링까지 안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풀링을 구현한 방식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반색 에너미가 가진 자리에서 나오는데 에너미에서 풀링일 때와 아닐 때 차이는 간단합니다 일단 스포너에서 보면 풀링 모드일 때는 오브젝트 풀이 비어 있으면 오브젝트를 10개씩 채우고 그래서 오브젝트 풀에서 하나를 꺼내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개를 빼고 또 모자라면 또 풀이 10개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 뭐 한 1800, 1900개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 풀링이 아닐 때는 그냥 바로 인스턴스와 시켜서 에드차이드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너미에서 충돌체의 타겟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의 타겟에 충돌을 하게 되면 풀링 모드일 때는 인스턴스 미사용하고 오브젝트 풀에 반환을 해주고요 풀링이 아닐 때는 바로 큐프리를 해줍니다 대신에 제가 좀 최적화를 한다는 의미로 풀링 모드일 때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비저블이라든지 아니면 컬리전이라든지 피직스 프로세스 연산을 꺼주는 정도 설정은 했습니다 이 정도 설정이 있었고 사실 나머지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풀링일 때와 풀링 아닐 때 차이를 좀 뒀다 풀링이 아닐 때는 그냥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큐프리 해주고 풀링일 때는 오브젝트 풀이 비어 있을 때 풀만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빼서 사용을 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고도 엔진으로 간단한 2D 픽셀 게임 만들 때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단하게 풀링 안 쓰더라도 인스턴스를 시켜서 바로 큐프리 하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점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 엔진에서는 조금 부담이 구현을 안 하더라도 좀 부담이 적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성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조언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